앨범 중 어어! 내 표가 없어! 야... 지금... 하... 표가 안 해줬은 거야? 아... 예 하나 탔고 속았어! 나이스! 와우 배웠어 이제 배우니까 사람들이 오늘 휴일이지만 내일은 다시 월요일이야 오늘 휴일이 많이 안 오셔요 오늘 휴일이 많이 안 오셔요 오늘 휴일이 많이 안 오셔요 오늘 휴일이 많이 오셔요 오 현 씨까지 문이 온다고 해서 오오 오오 이 시스템은 스타라이트 패스콘을 통해 고맙습니다 스타라이트 패스콘은 와우 완전 귀여워 야 나 이거 찍고 싶은데? 잠깐 사진 찍을게 스타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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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잠깐만 어? 자리 한 곳에 잡아봐 내가 이거 지금 태양이 너무 좋아서 나이 보고 쓰면 돼 이쪽 태양 보지 말고 나이 보고 쓰면 되는데 자리 한 곳에 잡아봐 이쪽으로 와봐 이곳에 잡아봐 스타라이트 여기 스타라이트 여기 스타라이트 스타라이트 이거 이런 것도 광고스러워 스타라이트 천사인데? 천사인데? 야 앵제리 응 난 악마지 아니 그래도 오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지? 와우 지니어스 지금 우리는 인어공주 보러가 근데 뭐 아가타보다 예쁜지 안 예쁜지는 기다려보자 와우 허리 들었어? 야 지영이 야 4일 시간 될게? 4일 시간 나쁘지 않았어? 5일 시간 감사합니다 5일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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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왜 다는 거 보러 가고 싶어 응 근데 이거 인어공주 보러에서 최고라 여기 이거 가야 돼 이거 온다면 안 돼 네 근데 여기 예쁜데 1행 깨잘 recognize 일곱 잠깐št 일단 첫번째는 약간 디테일 잘 만들었어요 어 내가 이 말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테일 잘 만들었고 그리고 첫번째는 조금 파이어 나오는데 뜨거워 실제로 뜨거워 파이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거 나중에 다시 한 번 온다면 찾아야 돼 어린이 책 3단계 책 읽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이었어 맞죠? 애니메이션이었어 애니메이션이었어 오빠 좋아하는 인디아나 전색한데 느낌 어때? 예스 근데 탈 수 있겠나? 파는 건 못하더라도 구경하고는 괜찮아요 파는 건 아마 한 시간 기다려야 될 거고 또? 그럼 봐보자 오케이 한 번 보고 어떻게 될지 오케이 렛츠고 인기아나 전색 인기아나 전색 인기아나 전색 인기아나 전색 이거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데 이제 늦은 시간이라서 응 지금 이제 좀 거기까지 기다리고 타고 나가기엔 조금 어 이제 나가야 될 거 같았어 지하철까지 가고 이러면 우리 집 들어가면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지금 우리 뭐 타러 왔어? 배 타러 왔어 지금 배야? 아 여기 열젠데? 진짜 아아 난 진짜 거기 포트니카 배인지 알아서 왔는데 응 근데 열차 아 우리 볼 수 있게 그래서 나 보자 그랬는데 오 보려고 나 보자 그랬어 괜찮네 괜찮네 재원 anyway entrepreneurs 끊약 숙诉 vaccin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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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진짜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짜 나 이래요. 근데 행복해. 해관하지만 행복해. 아이고 그리고 조금 걱정돼. 지금 사람들 다 나오면 우리 제주를 어떻게 다 할 수 있나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특히 약간 기차 같기도 하고 너무 괜찮았어요.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면 정말 여기 잘 왔어요. 나도 너무 행복해. 나도 너무 행복해. 사랑해. 내가 좋아. 지금 이제 이거 영상에서 있어. 말 바꿀 수 못해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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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바이바이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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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